자 김예은 1대1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? 잠 그래서 얘 소리 하나, 얘 소리 하나 근데 얘 소리 4개죠? 자 그러면 A가 내는 소리 뭐 중에서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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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여기서 뭐 냈어요? A 됐죠? J는 항상? G, M은 항상? 저 있잖아요, 17호 단계잖아요 물어 받아서 고마워요 M은 항상 뭐 대니예요, 은하? 네 그렇죠 무가 되는거야 무 그래서 합쳐서 잠 오케이 그래서 소리 잠 쓰는 법 G J 잠깐만 그 나랑 봉고차 같은거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? 잠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? 그렇지 소리 하나 소리 넷 H는 항상 H는 항상 H는 항상 H는 뭐? A는 뭐 중에서 중에서 T는 항상 T 그래서 합쳐서 HAT 오케이 그래서 소리 HAT 쓰는 법 H T T 그렇지 모여서 내는 소리 HAT HAT 오케이 계속해서 TAP TAP 그렇지 TAP 오케이 하나 넷 하나 알겠습니까? T는 항상 T A는 뭐 중에서 A에 아 어 중에서 X P는 T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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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 A R P 그렇죠 이제 예은이는 선생님 수업 스타일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것 같아 아주 훌륭합니다 TAP 오케이 계속해서 O MAP 그렇죠 MAP 맞았어 뭐라고요? MAP MAP 하나 넷 하나 M은 항상 M A는 MAP A P는 F 맞춰서 M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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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MAP MAP 쓰는 법 M 그 다음에 A P 그렇죠 모여서 내는 소리 MAP MAP 오케이 CAT 그렇지 소리 둘 넷 하나 C는 뭐 SK 그 중에서 여기선 SK A는 T T T T T T T T 그렇습니까? 그래서 모여서 CAT CAT MAP ad 그렇죠 모여서 내는 소리 CAT 예 계속해서 TE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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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ि 배워비아 빠지고 있는 소리의 수 하나, 넷, 하나 D는 항상 A는 중에 M은 항상 합쳐서 Damn 소리 Damn D A M M M 계속해서 Ham 가지고 있는 소리 H H H A M 합쳐서 Ham 소리 Ham 쓰는 법 H A M 그렇죠, 뭐여서 내는 소리 Ham Ham OK 계속해서 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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